여기가 1억 5천이고 대출 가능하고 옵션이 가스레인지랑 신발장 같고 냉장고도 그냥 쓰셔도 되고 냉장고? 에어컨은 없죠? 에어컨이 있어요. 아 이거 스탠드로? 스탠드로 있고 세탁기가 이 위에 있는데 같이 쓰시면 돼요. 같이 그냥 거기서 쓰고 옥상에다 말리면 돼. 아 세탁기는 옥상에? 바로 반층 위에 있어요. 아 이거 좀 이따 올라가 봐야 돼. 큰 1.5름이네. 3.40m 2.7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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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60m 3.70m 3.40m 4.70m 3.70m 4.70m 3.7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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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70m 4.70m 세탁기가 두 개 있네요? 둘 중에 아무나 뭐, 편합니다. 아하.. 참고.. 뜨거워. 여기다 그냥 절어 말려버린대. 아하.. 옥상.. 자.. зя자.. 하.. 정체엄.. 자막 제공자.. 한글자막 제공자.. 감사합니다.